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디자인 수업 유튜브 채널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꿀팁은요 바로 핸드폰 카메라로 DSLR 효과내기입니다 전후 사진부터 봐볼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게 핸드폰으로 촬영돼서 보정된 사진이라는 게 믿겨지시나요? 이 정도면 그냥 거의 3D 맥스 같지 않나요? 오늘은 이 사진 보정법 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상세 페이지 만드는 법 또한 알려드릴 예정이니 놓치시면 안 되겠죠 또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세 가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준비물은 종이 그리고 핸드폰과 촬영할 상품입니다 책상이나 의자 위에 종이를 놓아주세요 그냥 바닥에서 촬영을 해도 괜찮지만 조명과 더 가까울수록 결과물이 좋아집니다 촬영하기 전에 지문이나 먼지가 묻은 상품이라면 후보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닦아주시는 게 좋겠죠 카메라 어플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것을 사용했고요 촬영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서 촬영하는 것이 좋은데요 저는 정면 사진과 립 브러쉬의 사진이 필요해서 이렇게 두 장을 촬영했습니다 또한 촬영하는 상품에 그림자가 앉도록 최대한 피해서 촬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림자가 진 어두운 결과물보다 그렇지 않은 결과물이 후보정이 최소화 되겠죠 그럼 촬영은 이 정도로 됐고 이제 보정법을 배우러 가볼까요 우선 편집할 이미지를 가지고 와볼까요 가지고 오시면 첫 번째로 할 것이 눕기를 따는 건데요 왼쪽 툴바에서 펜툴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상단바를 보셔서 패스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신 뒤 눕기를 따보겠습니다 펜툴로 눕겠다는 방법은 이미지의 가장자리를 클릭하신 뒤 다음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처럼 곡선인 경우에는 클릭 드래그 하셔서 꼬리를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빼신 꼬리를 잘라주셔야 되는데요 알트를 누른 상태로 빼준 꼬리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꼬리를 자르지 않고 다음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되어버리는데요 이게 직선만 있는 경우라면 상관이 없지만 자유분방한 이미지라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미리 잘라주는 습관 들이시는 게 좋겠죠 마찬가지로 다음 부분 클릭, 알트 클릭, 클릭, 알트 클릭, 클릭 하셔서 따라 그리기처럼 따주시면 금방 마지막 점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하다가 이렇게 잘못 클릭한 경우에는요 컨트롤 Z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오셨으면 마지막 점을 찍어주시고 패스 패널로 가볼까요 보시면 저희가 펜툴로 그린 모양이 작업 패스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해볼까요 작업 화면에 이미지 가장자리를 따라 선택 영역이 생기신 게 보이시죠 다시 레이어 패널로 돌아와 컨트롤 Z를 눌러주시면 누끼따기 끝입니다 그 다음 배경을 한번 꺼줄까요 헷갈리니까 다음으로 보시면 이미지가 좌우 대칭이 완벽하지 않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부터 대칭을 맞춰 주도록 할 건데요 컨트롤 T를 눌러 보시면 변형 컨트롤 창이 뜨는데요 가장자리를 보시면 자가 있을 거예요 없으신 분들은 컨트롤 R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자를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해서 이미지 중심으로 가져와 볼게요 그 다음 ESC를 눌러 변형 컨트롤을 삭제하신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 중에 마음에 드시는 곳을 한번 골라보세요 저는 왼쪽이 마음에 드는데요 이대로 사각 선택 툴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로고가 있다면요 로고를 먼저 클릭 드래그해서 잡아 주신 다음에 컨트롤 J를 눌러 복사를 따로 해 줄게요 그 다음에 상품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하신 후에 사각형 선택 툴로 오른쪽을 잡으신 다음에요 딜리트 키를 눌러 지워 줄게요 그 다음에 안내선을 하나 더 가지고 올 거예요 자를 클릭해서 안내선을 이쯤으로 가지고 와 볼까요 보시면은 위랑 아래가 지금 일직선이 아니신 게 보이시죠 이거를 우선 맞춰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T를 누르셔서요 확대를 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면 이동 툴로 바뀌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가장자리를 클릭해서 안내선을 따라서 이렇게 맞춰 줄까요 마찬가지로 위에도 이렇게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컨트롤 J에서 복사해 줄게요 그 다음 다시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미지에 마우스를 댄 상태로 오른쪽으로 한번 눌러 볼까요 그러면은 가로로 뒤집기가 있는데요 클릭을 해 줍시다 이미지가 가로로 뒤집어졌죠 이 상태로 옆으로 끌고 오셔서 이렇게 이미지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다운표를 누르시면은 안내선이 지워지거든요 안내선이 지워졌을 때 확대를 해 보셔서 만약에 여기 가운데가 경계선이 너무 뚜렷하다 하시면은 지우개를 클릭해 주셔서요 작업 화면에서 우클릭하시면은 바로 이 패널이 뜨거든요 그 거기서 부드러운 원을 클릭해 주시고요 크기 좀 더 키워 줄게요 위에서 아래까지 클릭하시고 쉬프트 클릭하셔서 경계선을 없애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없애 주시면 되는데 저는 경계선이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를 클릭하셔서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한꺼번에 끝까지 잡아 볼까요 그 다음에 컨트롤 2를 눌러서 이미지를 다 합쳐 줍시다 그 다음으로 컨트롤 L을 눌러 볼까요 그러면은 레벨 창이 뜨는데요 보시면은 가운데에는 검정색 지그재그 표시가 있고 양옆 끝쪽에는 없잖아요 양옆 끝쪽에 있는 화살표를 검정색이 있는 곳까지 끌고 와 볼까요 보시면은 이미지가 화사해지는 것이 보이시죠 다 하셨으면 그대로 엔터 또는 확인을 눌러 줄게요 초보자분들이라면 여기까지만 보정을 하신 후 사용하셔도 되지만 아직 if로 뭔가 심심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보정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진관에서 얼굴을 보정을 하듯이요 제품도 보정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일단 이 이미지를 레이어 패널에서 픽셀 잠그기를 해 줄게요 브러쉬 툴을 선택한 후 이미지에 와서 알트를 누르시면은 스포이드로 바뀌어요 그대로 여기서 제일 진한 색상을 찍어 줄게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원형이 맞는지 확인을 한 상태로 불투명도 살짝 낮춰 줄게요 이렇게 슥슥 닦아 주는 느낌으로 닦아 줍니다 그러면은 이미지가 살짝 정돈된 느낌이 드시죠 그 다음은 여기에 빛이 받은 듯한 느낌을 줄 거예요 사각형 선택 툴을 클릭하신 다음에요 이미지 확대 할게요 이 정도 사이즈 되는 선택 영역을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새 레이어를 생성한 다음에요 알트 딜리트 키를 눌러서 흰색을 채워 줄게요 그 다음 컨트롤 d 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해 줍니다 그 다음으로 상단 바를 봐 보시면은 필터가 있는데요 필터를 누르신 다음에 보시면 흐림 효과라는 창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가우시한 흐림 효과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요 이 정도 느낌이다 싶으면은 설정을 하신 뒤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조금 줄여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불투명도 살짝 조정하고 이 상태에서 알트 눌러서 복사를 해 줄게요 저는 검정색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흰색이어서 그냥 반점만 해줘도 바로 검정색이 되잖아요 컨트롤 i 를 눌러서 검정색으로 반전을 해줍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로 이동키 클릭하시면은 이미지 이동 하거든요 이렇게 이동을 하시고 오른쪽에도 이런 효과가 생겼으면 좋겠어서 레이어 패널에서 쉬프트 누른 상태로 이미지 잡으신 다음에 컨트롤 j 누르셔서 이미지 복사 해 줄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t 눌러서 가로로 뒤집기 하신 다음에 끌고 와 줄게요 방향키로 이동 조정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신 다음에 위에도 같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위에는 흰색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흰색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동툴에 자동 선택으로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레이어 패널에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대로 알트 누른 상태로 끌고 오셔서 복사 해 주신 다음에 컨트롤 t 를 눌러 볼게요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이미지 바꾸고 확인 눌러 줍니다 그 다음에 이 효과 있잖아요 이 빛 효과 준 레이어들을 한꺼번에 잡으신 다음에 컨트롤 e 눌러서 합쳐 줍니다 여기 이미지 삐져 나오신 거 보이시죠 이거 삭제 해 줄게요 상품 이미지 레이어를 컨트롤 누른 상태로 클릭해 볼까요 그럼 선택 영역이 잡히시죠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 i 누르셔서 선택 영역 뒤집어 줄게요 그러면 이 효과 레이어 잡힌 상태로 딜리트 키 누르시면 바로 삭제되는 게 보이시죠 여기 가장자리도 저는 어색한 거 같아서 지우개로 한번 지워 줄게요 가장자리를 더 어색하네 새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드셔서요 브러쉬 툴을 선택하신 다음에 크기를 키울게요 이미지 상품 이미지 선택 영역 만드신 다음에 흰색으로 이쯤에서 클릭 한 번만 해 줄게요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불투명도 조정하시면 됩니다 짠 이렇게 간단하게 효과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립 브러쉬 팁 부분을 누끼를 딸 건데요 이미지 가지고 와볼게요 짠 확대를 해보면은 지금 이거 펜툴로 하나하나 따라 그릴 생각하니까 한숨 나오시죠 그럴 줄 알고 쉽게 따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각형 올가미 툴을 선택해 볼까요 그 다음에 막대 부분만 따라서 컨트롤 J 눌러서 복사를 해 줄게요 다각형 올가미 툴로 그대로 하셔도 되시고요 사각형 선택 툴로 립 브러쉬 부분만 잡고 배경 이미지 클릭된 상태로 컨트롤 J 눌러서 복사 해 줄게요 복사하신 다음에 채널 패널로 오셔서요 빨강 녹색 파랑이 있는데요 하나씩 클릭해 보셔서 배경과 눕길 딸 부분이 대비가 많이 되는 색깔을 골라 볼까요 녹색이 많이 되네요 그대로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 하셔서 이 아이콘으로 끌고 와 주시면 복사가 되는데요 여기서 컨트롤 L을 눌러서 검정색 부분은 완전한 검정이 되고 흰색 부분은 완전한 흰색이 되도록 조정을 한번 해 볼까요 이 정도로 조정이 되셨으면 확인을 눌러 줄게요 그 다음 컨트롤 클릭을 해서 RGB 눈을 켜 주신 후 레이어 패널로 넘어... 레이어 패널로 넘어 올게요 립 브러쉬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로 컨트롤 J 하셔서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 영역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거는 복사가 안 된 거거든요 두 번 누르시면 되세요 눈을 한번 꺼볼까요 컨트롤 Shift I를 누르셔서 복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짠 이렇게 립 브러쉬 부분만 완벽하게 눈기가 따진 것을 볼 수 있으시죠 이거 그대로 한꺼번에 잡아서 아까 그 작업 화면으로 끌고 올게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E를 눌러서 합쳐 주신 다음에 아까랑 마찬가지로 레벨을 눌러서 조정을 해 줄게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막대에 광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이거 검정색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대충 닦아 줄게요 하고 새 레이어를 만드셔서 선택 영역 만드신 다음에 흰색으로 클릭 Shift 누른 상태로 클릭 해 볼게요 여기서 불투명도 조절 하시면은 어때요? 광이 생겼죠? 이 부분은 지우개로 지워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뚜껑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이미지 그대로 잡아 주신 다음에 복사를 하나 해 줄까요? 컨트롤 J를 누르셔서 옆으로 끌고 오신 다음에 합쳐 주기 전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해 줄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할 거는 뚜껑 부분이니까 나머지는 선택들로 잡으셔서 딜리트 키를 누르셔서 삭제를 해 줍니다 이미지 그대로 붙여 주신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뒤집어 줄게요 뒤집어 주신 다음에 이 이미지 그대로 잡으신 다음에 끌고 오셔서 이 정도 사이즈 실제랑 똑같이 맞춰서 컨트롤 Shift 대가로 왼쪽에 있는 거 클릭하시면 이미지 맨 뒤로 넘어오거든요 이거 아까 삭제했잖아요 이거 왜 삭제했냐면요 레이어 하나 만들게요 제품이 뒤집어지면서 받는 빛이 달라지잖아요 만약 이거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뒤집어 졌으면 빛도 그대로 따라 왔을 거예요 그래서 빛을 하나 따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위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해 주시면 끝입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모두 따라오신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드릴게요 진짜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이미지 두 개만 있어도 상품 페이지가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못 믿으시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미지 두 개만 사용해서 만든 상품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정말 이미지 두 개만 있어도 상품 페이지가 어느 정도 나오기는 하죠 저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첫 번째로 제품의 이름과 컨셉 사진 또는 제품의 단독 사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에 나올 것은 첫 번째에 컨셉 사진이 들어갔다면 제품의 단독 사진이 단독 사진이 들어갔다면 제품의 컨셉 사진이 들어가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주는 게 옵션이었으면 좋겠어요 옵션은 상세 페이지의 길이에 따라 길이가 짧으면 하나 길면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품의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물론 저는 초보자분들이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는 것 뿐이에요 제가 앞에 말한 내용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아요 디자인엔 정답이 없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페이지도 어떤 분들에겐 와 진짜 잘 만들었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어떤 분들에겐 이게 저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저와 같이 핸드폰 카메라로 DSLR 효과내기 해보셨는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포토샵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편한 방법이 다르니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하나의 방법일 뿐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자신에게 나은 방법을 찾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 만나요 구독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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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렇죠